Q. 엘르의 화보 저희는 지금 엘르 화보 촬영하러 왔는데요. 저 그때 개인 화보 촬영했을 때 똑같은 장소예요. 같은 스태프분들이랑 하고 있어서 저분보다 편한 것 같습니다. 평소에 같지 않은 머리 스타일을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것 같고 촬영장도 세트체인가요? 아니요.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빚을 맞으면서 찍었는데 햇살 맞고 좋았습니다. 머리가 방금 머리 감고 나온 것 같아요. 수건 탁 탁 탁 걸렸어요. Q. 엘르의 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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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기대해주세요. 사진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의 영상으로ß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가 너무 좋다. 육수. 엉덩이는 조금씩 바꿔주자. 수고하셨습니다. 세도네! 세븐팀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 저희 엘로하보 이렇게 잘 마무리했는데요. 오늘 정말 좋은 사진작가분과 이렇게 함께 정말 예쁜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아서 잘 나온 것 같고 멤버들을 너무 예쁘게 잘 찍은 것 같아서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. 엘로 사진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!